이곳 스튜디오에서 지금 실시간 CCTV를 통해서 강원도 동해바다 쪽 상황도 저희가 직접 점검해 보겠습니다. 먼저 강릉입니다. 지금 강릉 강문 해변인데요. 실시간 CCTV 유튜브를 통해 확인한 바로는 꽤 많은 큰 파도가 지금 해안가 쪽으로 밀려오고 있고 육안으로 봐도 먹구름과 강한 바람이 오른쪽 해송이라고 하는 소나무가 흔들릴 정도로 세차게 몰아치고 있습니다. 강릉 강문 해변 태풍의 위력을 조금씩 실감할 수 있는 부분이고 특히 지금 이번 태풍의 오른쪽 부분이 꽤 위력이 강하다는 얘기들이 많이 접혀있기 때문에 해안가에 계신 분들 특히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. 강릉 밖으로 조금 더 북쪽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. 이번 실시간 현장은 바로 같은 동해바다인 이곳 속초입니다. 속초 해소 확장은 강릉에 비해서는 일단 CCTV로 확인했을 때는 바람은 좀 약해 보이긴 합니다만 오히려 저 하늘을 봤을 때 먹구름도 좀 가득하고요. 실제로 지금 비가 어느 정도 뿌려 있는 상태죠. 속초를 상징하는 여러 건물들이 저 멀리서 보일 정도로 지금 속초에도 물폭탄이 쏟아졌고 동해안 최북단 주민들도 대피한 상황입니다. 현장상 보니까 특히 한반도의 오른쪽 부분에 많은 비와 바람이 쏟아지는 것을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고요. 지금 속보로 만나보시는 것처럼 강원도 속초에서 산사태와 침수 피해가 50건 넘게 발생을 했습니다. 오늘 저희 특별히 문화스포츠회부의 정윤철 기자가 오늘 하나하나 소식을 전해줄 텐데요. 정 기자님. 지금 이번 태풍 카눈, 6호 태풍 카눈이 오른쪽 부분이 좀 더 많은 피해, 많은 영향력이 좀 더 주민들이 각별히 대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아무래도 지금 강원 영동 지역이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데요. 기상청이 오늘 오후 4시까지 종합해서 발표한 걸 보면 속초나 강릉, 방금 보셨던 화면에서 보셨던 두 지역 모두 350mm 가까운 비가 내렸습니다. 태풍은 기본적으로 오른쪽 위험 반원이 위험하다고 얘기를 하는데요. 태풍 자체가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데다가 오른쪽 지역에서는 편서풍의 힘을 받아서 더 강한 힘을 받고 바람도 빠르고 비도 많이 내립니다. 거기다가 강원 영동 지역은 기본적으로 산지 지역이 많기 때문에 구름대가 발달하기 좋고 동쪽, 그러니까 동풍이 습기를 머금고 많이 날아오기 때문에 이 태풍과 겹쳐졌을 때 더 많은 비가 내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지금 강원도, 속초와 강릉 지역, 특히 동해안 중심으로 한 여러 도시들은 저렇게 보시는 것처럼 잠깐 지나갔던 것처럼 일부 도로가 침수가 됐고 해안가는 당연히 수영 금지고 시민들의 접근이 통제된 상황. 빗방울도 굵어지고 바람도 새차지고 있습니다.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. 지금이 5시 40분이고요, 오후. 이제 퇴근길이 시작이 되는데 정말 준비 단단히 하셔야 합니다. 그리고 지금 댁에서 집에서 뉴스탑10 시청하시는 분들도 창문 꼭 잘 닫고 집에서라도 긴장 늦춰서는 안 되겠습니다.